25살 인생 동안 4번의 연애를 하고 분석한 4번의 연애 오답 노트들 이번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분석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에서 시비슬력을 맡은 신세병입니다 열심히 오늘도 촬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에서 초록역을 맡은 차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춘천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여기 현토리니를 포함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춘천의 명소들에서 촬영을 하게 될 텐데 예쁜 모습을 다 먹으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롤! 테이크 1 테이크 2 요즘 우리 그만 만나 잘하고 있습니다 할 것 같다고 말할까 아하 다가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가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가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촬영 아주 탄탄대로 하도 흘러가듯이 여하튼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갈비 춘천하면 역시 다갈비 다갈비와 막국수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? 그렇죠? 네 이제 또 가을 날씨니까 춘천에 놀러 오셔서 다갈비를 드시고 산토리니에 가셔서 인생사동을 찍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춘천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만히 놀러 오셔서 산토리니가 진짜 그 전경이 다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춘천 위에 올라가서 약간 다 내려다보는데 기인도 들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사진 찍기에도 진짜 좋은 곳이여서 저희 사진 정말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습니다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망관부 망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뜻 하하하